나 보면서 밖에 나가려고 어제 더 많이 샀는데 너무... 네 여러분 저 일본에 왔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요 왜냐면 타이페이 갔다가 일본 온건데 잠을 한숨도 못자고 새벽변이었어요 너무 피곤해 그래도 저의 신발 새 신발은 거의 잘 들고 왔죠 동기랑 주변에 뭐 좀 먹을 게 있나 보면서 밖에 나가려고요 너무 피곤하다 방금 동기 기다리면서 한 30분 잤는데 너무 좋았어요 안녕 이제 이 번째는? 진짜, 이 번째가 안 돼? 나는 물어보는거죠 아, 태국에 가고 싶어요 영어 수급에 가고 싶어요 안에서 가고 싶어요 안에서 가고 싶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free seating 에이, 뭐? 26분? 에이 너무 길게 너무 길게 오케이 너는 좀 드시나요?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정도면 맛있어 랜지에 랜지에 랜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 요! 6cm인치! 이거 온라인치! 여기! 이거 한 사람! 이거 나의 유튜브 채널! 오! 오마이갓! 이거 향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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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 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쏜 셀링 넘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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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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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